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파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시황,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시장에서 관심을 안는 업종이라든가 또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 분석을 해드립니다. 세 번째 부분은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잘 접근하실 수 있도록 핵심 비법에 대해서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추세 강화 편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비법까지 여러분들 것으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시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많은 것들이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국 쪽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중국 쪽은 지금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되느냐. 내일 아침에 발표가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내용들이 있고요. 거기에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죠. 금통위 있고 또 만기일이 있고 거기에 메르스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이 있고 또 유럽 쪽은 어떻습니까?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혼조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해드릴 텐데 내용이 많으니까 조금 오늘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중국 쪽의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가능 여부와 그 편입이 됐을 때의 효과 부분. 우리나라에 과연 악재인지 혹은 호재가 될 수 있는지 혹은 그냥 관망 추세로 지나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MSCI 지수가 뭔지를 놓고 보셔야 되는데 FTSE 지수하고 MSCI 지수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MSCI 지수 같은 경우에는 FTSE와 함께 가장 영향력이 있는 벤치마크 지수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건스테니 쪽에서 만들어놓은 지수가 돼요. 영국 쪽의 기준으로 해서 선진 시장, 신흥 시장 그리고 여러 가지 프린티어 시장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나누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브릭스 시장 이런 부분도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어찌 됐든 이 부분에 편입이 되게 됐을 때는 그 비중에 맞게끔 그러니까 프린티어 시장보다는 신흥 시장의 비중이 높아지고요. 또 신흥 시장보다는 선진 시장으로 편입이 됐을 때 외국계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찌 됐든 이렇게 형성돼 있는 지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진 지수로 편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중국 A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신흥 시장으로 진입을 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글로벌 전체적인 시장의 통합적인 지수까지 나타내 주고 있고요. FTSE도 똑같이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MSCI 신흥 시장 부문의 편입 국가는 우리나라가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포함돼 있다 보니까 중국이 신흥 시장에 유입되느냐, 편입이 되느냐 이 부분을 신경을 쓰죠. 그래서 혹자의 경우에는 최근 중국 증시가 강한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 중국 쪽이 A 시장이 신흥 시장으로 편입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이 악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실질적인 요인들을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일단 MSCI 연례시장 분류 점검 결과 발표가 언제요? 내일 아침 6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발표가 됩니다. 선진국 편입 대상 후보국은 일단은 없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선진 시장으로 넘어가기를 원했는데 사실상 좀 막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신흥국 편입 대상 후보군 중에서는 중국의 A주의 편입 여부가 내일 아침에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편입을 보류할 경우에는 내년 6월까지 재검토를 미루는 것은 아니고 대략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 기준에서 재검토가 그 이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편입 가능성 부분하고 편입이 됐을 때의 흐름을 말씀을 드릴 텐데 MSCI의 만약에 신흥지수의 편입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는 편입 비중, FTSE 같은 경우에는 편입이 되면서 5%의 비중을 확대를 하는, 지수 전체적인 비중의 확대를 하는. 다시 얘기한다면 MSCI라든가 FTSE를 추종하는 세계 글로벌 펀드들, 펀드 매니저들이 그 위치에 맞게, 신흥국이면 신흥국에 맞게 지수 편입을, 비중을 더 확보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A주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이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일부 유출이 돼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이런 내용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현재 기준, 현재 대비해서 우리나라와 중국, 중국이 아무래도 지금 시가총액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죠.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 단계별로 확대가 되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확대되면 우리나라에서 최소 3조 5천억에서 최대 56조, 말은 좀 안 되지만 이 가능성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에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때 전혀 신경 좀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중국 증시가 편입이 돼서 우리나라 자금이 나간다는 우려감 때문에 출렁거린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그냥 이벤트성으로 출렁거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A지수로 편입이 된다고 할지라도 통상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내일 편입할게요라고 했을 때에 내일부터 편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수 편입 과정이 또 놓여져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언제요? 내년부터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 부분은 지수 편입 비중이 5%다라고 했을 때 10년 동안에 걸쳐서 전진적으로 확대가 된다는 거지 한꺼번에 5% 다 들어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 없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금 중국 쪽에서는 외국인 지분 한도를 완전히 확대한 그런 상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신흥지수에 편입된다고 해도 그 부분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서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안 됩니다. 중국 자체에서 외국인 한도 자체를 확대한 상태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 쪽은 어떻게 된다고요? 중국 쪽의 MSCA의 신흥지수 편입 부분이 국내 증시에 큰 악재 요인이 될 가능성은 적다. 오히려 편입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중국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연동이 돼서 꼭 이 내용뿐만 아니라 중국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든가 이런 내용, 호재 내용들이 같이 부각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국내 증시에는 악재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살펴봐야 되겠죠. MSCI, 중국도 들어오는데, 중국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럼 선진시장에 편입될 수 있느냐.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상 홍콩까지도 실질적으로는 MSCI의 선진지수 편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2년도에 신흥지수에 편입이 되고 그리고 98년도에 신흥지수 5%의 비중, 그 부분을 100%까지 편입을 완료를 했고 그 이후에 그러면서는 2008년부터 조금 흥분상태에 놓여졌었죠. 선진지수 검토 대상 국가로 선정이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2014년에 검토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라든가 또 대주주에 대한 경영권에 대한 투명성, 이러한 부분. 지분에 대한 투명성, 배당에 대한 투명성. 여러 가지 요인들을 놓고 외국 MSCI라든가 FTSE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 일단은 그 요구 조건에 일부는 맞췄습니다만 MSCI에서는 편입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를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금융당국은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 FTSE도 같이 나온 김에 확인을 해보시면 일단 FTSE에는 우리나라가 선진지수로 편입이 돼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기준에 점진적으로 추가적인 매수 강도가 유입될 수 있다. 선진지수 시장에 편입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러한 국가들, 준선진시장 그리고 신흥시장 이렇게 쭉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시장 편입돼 있기 때문에 비중 부분의 확대 부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중국발 내용, MSCI 중국입 A지수가 편입되느냐 안 되느냐 이 기준을 놓고 말씀드릴 때에는 편입이 돼도 악재가 아니라는 부분 설명을 드리고요. 만약에 편입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입 못했다고 해서 잘됐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 가지시고 MSCI나 FTSE 같은 경우에 한 번만 공부하시면 앞으로 주식시장 접근하실 때 쭉 여러분들 기준으로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청하신 이후에 보강 자료 놓고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선진지수 MSCI에도 편입이 돼야 되는데 가능성 여부를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의 내용이 될 텐데 해외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금통위가 있고 금리 부분과 환율 부분을 연동시켜서 놓고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전체적인 부분의 내용들은 사실상 IMF 쪽에서 공식 발표는 아니고요. IMF 쪽에서 연구원이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다른 자료들을 규합을 한 거죠. 이렇게 놓고 보시면 국내 총생산 GDP 대비해서 재정 흑자 규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계에서 최근 3개년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세계에서 재정 흑자 규모가 제일 큰 나라가 노르웨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말씀드린 게 어찌됐건 간에 불황형 흑자여도 흑자다. 외국인들이 볼 때에는 외국 글로벌 시장에서 놓고 볼 때에는 한국 흑자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불황형 흑자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정도로 국내 시장, 경기 자체는 좋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일단 해외에서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인위적인 환율 방화든 어떤 요인이든 이렇게 세계에서 2위의 재정 흑자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금리 부분에 섣부르게 우리가 움직일 수도 없고 그리고 환율 부분에 섣부르게 접근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표현한다면 금리를 인하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인하를 하게 되면 원엔 환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겠지만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또 감당이 안 되죠. 그렇게 된다면 무역 흑자 부분이 일정 부분 더 확대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IMF 쪽이나 미국 의회 쪽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에 대한 언급이 불명예스럽게도 언급될 수도 있다는 부분. 양면성도 같이 놓고 봐야 된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 기준인데 이 채무 비율로 놓고 봤을 때에도 채무 비율 자체가 낮습니다. 다섯 번째로 낮은 수준이에요. 높다는 게 아니고 낮은 수준이고 미국 중앙정보국에서도 이런 것을 조사를 하나 봐요. 그런데 그쪽에서의 집계한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낮은 수준. 그리고 무디스에서 집계한 부분에 있어서도 무디스도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시킨 신용평가기관이 되겠죠. 그쪽에서도 우리나라의 채무 부분이 좀 낮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깊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채무 관련해서 또 환율 보유에 대해서 외환 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기준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FTS의 선진국 지수 편입된 만큼 MSCI 선진국 지수의 부분도 이러한 지표들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부분은 뒤에 설명드릴 금리라든가 환율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내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금리를 내에서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부분으로 또 넘어가서 설명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 또 글로벌 시장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스 문제예요. 그리스 문제는 이 부분도 지난번에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 번 노출되어 있는 내용 자체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6월 3일부터 해서 그리고 또 6월 5일날 절반 갖고 절반을 상환하겠다고 했는데 6월 5일날까지 상환을 못했죠. 왜? 지금 유럽중앙은행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못 해주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상환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건 그 불확실성이 6월 말까지로 넘겨지게 됐는데 그러한 흐름들이 이렇게 일정별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일정별로. 그래서 이러한 일정별로 나와 있는 부분이 하루 사이에 어제 저녁에 미국 증시, 유럽 증시가 밀려 내려갔다고 해서 그리스 문제 때문에 그렇다. 혹은 하루 사이에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그리스 문제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새로운 악재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 부분이 얼마만큼 시장의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할지, 이 정도 부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리스 악재 요인은 현재 글로벌 시장의 추세 부분을 완벽하게 깨트리는 흐름은 일단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내용으로 놓고 봤을 때 중국 쪽의 부담 요인은 크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그리스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노출되어 있는 악재로서 이 부분이 추세를 망가뜨릴 만큼의 흐름은 일단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의 금리와 환율 부분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 만기 주간 지나고 나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계속해서 자료 보여드립니다. 원달러 환율, 또 원엔 환율, 또 환율이 미치는 시장의 지수, 이 역량 부분도 보셔야 되는데 오늘 이거 배우시는 부분은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11시부터 해서 여러분들께 무료 교육 방송을 8.15 TV를 통해서 또 해드릴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해드릴 건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 그때 깊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조금 한번 알아만 두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번 달이나 다음 달이나 금리 인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금리를 인하하면 환율도 바뀌지 않습니까? 환율이 바뀔 때 시장 지수의 영향력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시장 지수의 영향력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바뀌어 있고요. 니케이 쪽의 월봉 차트하고요. 니케이의 엔화, 인덱스 부분, 엔달러 환율 부분에 대해서 흐름 놓고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엔화와 달러의 월봉 차트인데요. 지금 엔화가 약세를 떼었을 때는 지수 자체가 고점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엔화가 강세를 떼었을 때는 지수 자체가 바닥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엔화가 다시 지금 굉장한 약세를 띄고 있죠. 엄청난 약세를 띄고 있는데 그 약세를 바탕으로 해서 움직임을 주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펀드멘탈적인 부분도 있어요. 실적, 기업 실적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단순하게 놓고 보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나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역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원화 가치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거꾸로 원달러 환율 부분, 원화가 약세를 띌 때 바닥을 찍고요. 그리고 원화가 강세를 띌 때에도 오히려 고점을 형성하는 흐름. 그런데 평균적으로 정상적인 흐름에서는 원화 부분이 약세,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2003년부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전, 예전 과거 데이터부터 놓고 본다면 지금 1,100원대 놓여져 있는 원화는 절대 강세가 아닙니다. 약세 부분에 지금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 약세 부분이 형성돼 있을 때 고점,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어서는 리먼 브라우스 사태의 인위적인 현상, 이런 부분이 거꾸로 역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원화가 정상적인 부분에서는 원화가 약세를 띌 때, 평균적인 부분에서 약세를 띌 때에는 어떻게 된다? 시장도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 이 부분은 펀드멘탈적인 부분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가치의 평가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달러가 강세를 띌 때의 상품 가격은 어떻게 되죠? 약세를 띄죠. 원유 같은 경우에 달러가 강세를 띌면 어떻게 됩니까? 결제 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일단 원유를 팔았을 때 1달러만 받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산유국이라고 한다면, 1달러에 1,000원이다 기준이라고 한다면 1리터 팔아서 1,000원 받는 거 하고, 1달러 받는 거 하고, 그리고 달러가 강세를 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달러에 우리가 더 돈을 더 받을 수가 있죠. 1,200원 이렇게. 그렇게 되면 1달러에 1리터를 파는 게 아니라 80센트 팔 수도 있고 90센트 팔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도 나중에 교육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 시장의 지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 방식 통해서 놓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방식 놓고 보시게 되면 달러 평가 환산 지수 계산. 그러니까 글로벌 지수의 시가 총액 기준을 놓고 우리가 평가를 하죠. 지수의 움직임 폭만 놓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가 총액이 지금 얼마 있느냐. A라는 국가, B라는 국가, 우리나라 시가 총액이 지금 현재 달러화로 환산했을 때 얼마냐. 그 기준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시가 총액이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는 1,286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달러화로 시가 총액을 평가를 내린다면 오늘 환율이 1,118원 90전에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1,119원으로 기준을 잡아서 달러화 기준으로 환산 지수를 상당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지금 1조 1,490달러 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시가 총액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산을 해보면 원화가 약세를 띄는 부분, 달러가 강세를 띄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원화가 약세를 띄고 달러가 강세를 띄고 원화 약세를 띄는 구간, 그리고 달러가 약세를 띄어서 원화 강세를 띄는 구간. 이 부분을 현재 시가 총액 기준 1,490억 원을 기준으로 놓고 잡았을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달러와 기준입니다. 그래서 1조 1,490억 달러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펀드멘털이 그대로 있다고 감안을 한다면 그렇다면 환율의 변화만 있을 경우에는 원화가 강세를 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화가 강세를 띄게 되면 지수 자체는 현재 기준으로 놓고 따졌을 때는 1,844포인트만 형성이 돼 있다 할지라도 시가 총액은 이 시가 총액이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어렵고요. 앞부분부터 FTSE, MSCI, 무슨 달러와 평가 기준에서의 시가 총액 이것이 무슨 뭘 중요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어쨌든 시장이 횡보죠. 추세 급락은 아닙니다. 월본 기준의 횡보고 추세가 살아있는 기준에서는 금리와 환율 부분도 다 역으로 생각하실 때 이러한 부분도 좀 차분하게 놓고 이해를 하시면서 무조건적으로 환율의 변동이 나타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부분도 생각을 하시라고 이 표를 만들어봤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또 교육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갖고 나왔어요. 어떤 거냐면 글로벌 시장 대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좀 약세를 띄고 있는 부분이 있죠. 언제부터? 4월부터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나오는 얘기가 디커플링, 디커플링 얘기가 나오는데 그나마 오늘과 어제의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의 조정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방어를 한 부분이 있죠.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번 주 넘어가면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놓고 보시죠. 그래서 10월부터는 기준을 잡았어요. 10월 그리고 여기 9월 달부터 기준을 잡아서 갖고 왔는데 다우지수가 9월 이후에 또 10월 이후에 저점 대비해서의 상승률 이런 부분을 형성을 해놓은 겁니다. 이쪽에 놓고 보시면 10월인데 날짜를 9월 19일부터 가지고 온 거고요. 저점 부분은 10월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해서 고점을 찍었을 때의 상승률이 15.74 그리고 현재 12.06% 상승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의 조정은 3.19%인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그냥 쭉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선진 시장과 또 아시아 증시에서는 항생, 또 대만 그리고 중국 상하이 지수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나서 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작년 10월 이후에 어느 정도 디커플링이 돼 있길래 우리나라만 못 간다고 얘기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일봉차트 보신 거고요. S&P500 지수도 고점 대비해서 사실상 덜 눌려 있죠. 그리고 상승률도 나스닥도 엄청납니다. 고점까지 24%고 조정은 그다지 크지는 않았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죠. 무슨 선진 시장이 48%까지 상승 그리고 2007년 고점 대비해서도 엄청난 탄력 그렇게 나와 있고 조정폭이 10%. 이건 예전하고 완전히 다른 흐름이죠. 선진 시장은 무겁고 신흥극은 가볍고 이런 흐름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건데 독일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FTS의 영국, 일본 니케이. 일본 같은 경우도 엄청나죠. 그리고 홍콩의 항생도 마찬가지로 2007년 고점을 뚫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최근에 형성돼 있던 고점을 아주 강하게, 아주 강하게 뚫고 올라간 이후의 흐름이다. 이렇게 놓고 보실 수 있겠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2007년 고점을 일단 뚫어놓은 상태입니다. 뚫은 상태에서의 조정이고요. 중국 상하이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죠. 125%예요. 브릭스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하루에 8% 등락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추세 부분까지 너무 똑같이 놓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증시인데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저점 1월 달에 찍고 난 이후에 상승률은 16.70. 그러니까 여타 선진국하고 대비해서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락률이 5.73인데 적지는 않죠. 적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누적 상승률 자체가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한 표를 보여드릴 텐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 말씀드리면 고점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국가도 있고 한다만 선진시장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의 국가들이 15에서 20%대의 상승률이 고점까지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조정폭은 대략적으로 1에서 6% 수준까지 조정폭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10월 바닥 대비해서 혹은 1월 바닥 대비해서 우리나라도 10%의 상승률이 나와 있고 여타 국들도 사실상은 그 정도 범위에서의 상승률이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물론 더 크게 상승률이 나온 국가도 있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 놓고 보시면 조정폭이 상당히 깊죠. 독일 같은 경우 10%의 조정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6%, 5% 수준의 조정으로 멈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국내 증시만 유독 못 가거나 국내 증시만 하락폭이 유독 깊다 이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이 상당히 중요하죠. 어제와 오늘 기준에서는 일단은 시장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는 방어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것 꼭 염두를 해두십시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장 내용을 여러분들께 일주일에 한 번 보여드리다 보니까 많은 내용 보여드리려고 저도 이렇게 자료를 갖고 오고 이 내용을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힘드시고 결론이 뭐냐. 결론 갈쪽 녹조라 보통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는데 그 부분은 맨 끝에 기법에 대해서 추세 강화 편에 대해서 거기서 종목을 오픈을 해드리고요. 지금 기준에서는 이 시장 부분을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만 11시에 8.15 TV를 통해서 교육방송을 통해서 더 깊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 번 교육을 받아 놓으시면 앞으로 주식하시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금리, 환율, 유가, 글로벌 증시의 흐름 전부 여러분들이 이겨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놓고 보여드리면 종목 차트 하나 갖고 나왔는데 이 종목 대표적으로 뭐죠? 반도체 부품업체입니다. 장비, 부품, 유니테스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6월 3일 날 장중의 교육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 전환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함께 접근을 해서 교육적인 부분에서 지켜봤을 때의 흐름, 어떻게 돼 있죠? 움직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 사거래일 만에 26%의 흐름,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의 흐름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흐름에 있어서도 수급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잘 놓고 보시면 수급이 정체 상태에 놓여져 있다가 맨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추가적인 수급의 매수, 이럴 때에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야 정상인데 밀려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시장 전체적인 흐름의 악영향, 쏠림 현상이 너무 크게 나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눌린 이후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추세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때 접근한 이후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강력한 시세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거죠. 과거에, 지난번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일주일 전에 무료 공개 방송 때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시준에서 더 갈 수 있느냐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충분하게 정고점을 거래량을 싣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세 부분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놓고 보시면 뒷부분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맨 마지막 시간에 추세 강화 편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기존 추세에 놓여져 있죠. 우리가 지금 이게 3주 동안 공부한 내용입니다. 오늘까지 3주 동안 공부하는 내용이 되는데 추세 강화 부분에 있어서 추세가 기존 추세가 있고 그리고 박스 부분, 상향되고 있는 박스 부분의 하단 부분 그리고 상단 부분이 놓여져 있을 때 이 상단 부분은 돌파를 했죠. 돌파하고 원래는 3에서 5거래를 정도 유지를 해주고 그리고 3에서 5% 위쪽의 흐름에서 종가를 형성해 준다면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의 영향 때문에 깨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수급은 오히려 아까 보신 것처럼 더 긍정적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진 추세에서 새롭게 어떻게 됐습니까? 추세 윗부분을 다시 놓여졌죠. 그러면 추세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에서 이 부분을 와 고점이다, 힘들겠다, 더 못 가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새로운 추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새로운 추세가 나와서 더 윗방향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뒷부분에 우리가 새로운 추세 강화 편에 대한 노하우 설명드릴 때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황을 말씀드릴 때 어려운 시황 부분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시황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같은 종목분들을 발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교육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11시에 꼭 무료방송 815TV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황 시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만기일이 있고 금통이 있고 또 글로벌 시장 흐름이 있고 또 메르스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시장 내용 시황을 너무 길게 해드린 부분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시황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시장 상황이라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윗방향의 추세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기서 더 어렵다라고 한다면 종목별로 이렇게 좀 놓고 보신다면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포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요즘에 화두가 됐던 부분들 쏠림 현상 부분인데 그 쏠림 현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순환성 흐름의 마지막에서는 제약주들 거기에 플러스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개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서는 또 제가 또 출연했을 때 화요일 날 현대차그룹에 대한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나서 또 오늘 화요일입니다만 최근에 또 불거졌던 부분이 무엇이죠? 지금 삼성물산과 제1모직에 대한 외국계 해치펀드에서 합병 반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또다시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삼성물산과 제1모직 시가총회 합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삼성물산이 10조가 넘고요. 그리고 제1모직 같은 경우에도 25조가 넘습니다. 합치면 35조. 그럼 평상시에 흐름대로 2, 3%의 등락 정도 나오면 되는데 혹은 최대폭 5% 정도 등락만 나오면 되는데 이 종목들이 10%, 상한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35조 이상 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략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분율로 따진다면 약 3% 정도의 지분율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 종목이 10% 움직인다면 0.3% 등락이 나오는 거죠. 그럼 시장지수를 6포인트를, 두 종목이 6포인트를 들었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장중에 상한가 근처 갔다가 강부가 불어 끝나고 15%까지 변동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의 쏠림 현상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타 종목군들이 힘이 들죠. 다행히 월요일부터 해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삼성물산 혹은 제1모직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 주주로서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해서는 쏠림 현상이 다소 주춤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1년의 사태, 기존에 어떻게 흘러왔느냐. 지금 잠잠해지려는 위치에서 또다시 해치펀드에서의 언급이 나오다 보니까 좀 힘들어졌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SK 소버린 사태, 그때 당시에 시장 접근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표를 놓고 설명드릴게요.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은데 이 내용 전부 아실 필요는 없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SK 소버린 사태가 났을 때가 뭐냐면 SK 그룹 자체에서 SK 네트워크에 이쪽 보시면 분식회계, 그리고 SK 증권과 관련한 부당 내부 거래 등으로 인해서 SK 그룹 자체가 굉장히 위기를 맞았습니다. 거기에 관리 종목 지정돼 버리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던 그런 시점이죠. 거기에 소버린이라는 외국계 펀드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지분률을 급격히 14.99%의 지분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경영권에 참가를 했습니다. 경영권에 참가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렇다면 소버린이라는 업체가 SK 그룹을 인수를 해서, SK 그룹을 통으로 인수해서 경영을 해보겠다, 이런 내용은 사실상 아니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시차는 조금 두고 움직임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2년 동안 정도 기준점 놓고 봤을 때 2년 정도에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내보나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결론적으로는 이 소버린이라는 펀드도 수익이 목적인 것이지 또 그 수익을 나타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표현할 때 행동주의적. 그러니까 편입을 하고 그냥 멈춰져 있는 흐름이 아니라 편입하고 난 이후에 좀 공격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해라. 왜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또 경영진에 대한 그러한 안 좋은 부분들을 노출시키느냐. 이런 것은 투명하게 가자. 이런 식으로 물론 좋은 쪽의 해석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시세 차익의 목적이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금융당국에서 할 수 있는 영향은 그다지 없습니다. 정상적인 법인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2004년도에 삼성물산 쪽에도 또다시 그때 당시에도 한번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헤르메스라는 또 외국계 해치펀드에서 유입이 됐는데 갑자기 들어왔다가 그리고 나서 또 갑자기 나왔어요. 하루 만에 물량 빼고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그래서 이런 쪽의 흐름 자체에서도 대량 매집 이후에 하루 만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흐름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2000년 이후에 한 세 가지 정도 흐름이 크게는 있었는데 KTNG 같은 경우는 카라 아이칸 사태. 이쪽도 장난이 아니에요. KTNG가 2006년도만 하더라도 평상시에 KTNG의 변동성은 1, 2% 심한 경우에는 약보합.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시세가 나오던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낮은 종목인데 어느 날부터 해서는 상한가를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칼 아이칸이라는 쪽에서 역시 공격적으로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 경영권 참가하겠다.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된다. 왜 한국 정부 왜 이러냐. 이렇게 해서 기업이 좋은 실적을 냈다면 배당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내용을 표출을 해줘야지. 왜 자꾸 이렇게 저평가 상태로 놔두느냐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유입이 됐다는 거예요. 어찌 됐건 KTNG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인행이 지분 5.9%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지분이었는데 카라 아이칸이 6.59% 확보하면서 뭔가 M&A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시장 기대감을 부응시켜놓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쪽도 결론적으로는 시세 차익을 크게 내고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런 흐름이 나온 이후에 한동안 잠잠했었고 우리나라 대그룹들도 경영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룹 지배구조에 대해서 투명성을 가져가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공격적인 부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삼성물산과 제1모재기 합병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게 누구를 위한 건가. 주주를 위한 합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심하게 표현한다면 세금 좀 덜 내는 상태에서 지배구조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그러한 흐름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도 우리나라 그룹들도 기업들도 개선해 나가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외국계 해지펀드가 그것을 악용을 해서 시세를 자주 유지하는 것도 그것도 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여간에 삼성물산 제1모재기의 주가 부분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쏠림 현상만 지나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향후에도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예전 과거 데이터 놓고 보면서 정점, 고점과 저점 부분을 잘 포착을 해서 대응을 해나가자. 이렇게 결론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또다시 또 의구심을 제시를 합니다. 이게 무슨 방송이냐. 이거에 대해서 뉴스 봐도 알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 뒤져보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이 두 번째 시간의 끝이냐. 아니죠. 두 번째 시간에서 항상 강조드렸던 게 뭡니까? 지배구조에 대해서 특히 올해 들어서는 지지회사 전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그룹들이 또 우리나라 시기적으로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경영권, 그러니까 2세 경영인, 3세 경영인, 혹은 4세 경영인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경영권을 넘기고 그리고 어차피 지지회사 체제로 계속 2000, IMF 이후에 계속 2000년대에 들어서 지지회사 체제로 대그룹들이 변화해 가고 있는 이런 추세 속에서 한동안 지지회사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이제 마지막, 지지회사 전환의 마지막 해에 기점이 되기 때문에 올해에 있어서는 지지회사들의 흐름이 좀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다 강조를 드렸었죠. 그렇다면 삼성물산제일모지 혹은 삼성전자, 삼성SDS 이런 쪽만, 붉어진 쪽만 놓고 보실 게 아니라 다른 쪽도 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종목 하나 또 보여드립니다. 자, 효성일봉차트 놓고 보여드릴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방송 시간이 우리가 짧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린 부분을 교육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일도 장중에 무료 교육방송을 진행해 드릴 텐데 6월 3일 날 장중 무료 교육방송, 장중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요즘은 우리가 추세 교육을 받으니까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기점이 된다. 그래서 6월 3일 기준에서 늘려져 있을 때 저점 편입을 해도 무난할 종목이다. 시가총액 월등이 높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죠. 그리고 나서의 흐름인데 16% 상승입니다. 그럼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까의 기준이죠. 펀드멘털적인 부분이나 방금 말씀드린 지배구조에 관련된 내용들. 지배구조에 관련된 내용들은 효성그룹,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뉴스 검색해도 나오세요? 지금 현재 어떤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조성래 회장님 같으신 경우에 연세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2세 경영인으로 또 3세 경영인으로 지분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과정이거든요. 지지회사 격인 효성의 흐름, 이 흐름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1봉 차트만 놓고 보실 게 아니라 더 놓고 보셔야죠. 먼 그림의 1봉 차트인데요. 먼 그림의 1봉 차트에서 이 추세라인 부분은 향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꼬리 부분이 아닌 종가 부분으로 있어서 몸통 부분으로 종가, 신고가, 52주 신고가가 나왔죠. 그럼 사상 최대 고점이 또 어디냐라고 보면 이 위치가 사상 최대 고치입니다. 13만 7천 원. 지금 오늘 고점이 13만 4천 원으로 끝났어요. 저 고점을 돌려놓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새로운 추세가 나오는데 누적된 개인들의 수급, 누적된 개인들의 수급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개인들의 물량은 몇 년간에 계속 뺏겨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앞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혜가 있었든 없었든 시장에서 흐름이 크게 나왔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늘려왔었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단계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경영권이 넘어가는 그런 시점의 흐름이기 때문에 효성 같은 경우에도 올해 내내 지켜보셔야 될 종목으로. 시장의 유통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부분에 대한 흐름, 다시 복습 시간에 무료 교육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종목이 있죠. 방송에서 추천한 종목은 없느냐. 방송에서 추천이라기보다는 교육 목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 있죠. 어떤 거죠? 이 종목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주 전에 저희가 5월 26일 날 설명을 드린 종목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 종목이에요. 하나케미카. 월봉 차트예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이 그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거예요.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 이 부분이 거래량을 수반하고 치고 돌리는데 어렵습니까? 목표 라인 설정하기 어려워해? 아니면 편입 구간 설정하기 어려워해? 안 어렵죠. 수급 부분은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만 수급도 월등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이 수반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추세 부분도 역시 뒤에 또 한 번 보여드릴 텐데 이 추세 라인에서 급등 이후에 횡보 향상하고 나면서 수급 부분은 여기도 없죠. 그렇지만 수급 부분 또 확인하시면 굉장히 강도 있는 매수 강도가 표현되어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오늘 다시 2만 원 선 위쪽으로 탄력을 줬는데 이 종목도 왜 그럼 종목, 이 종목은 Y에서 이 종목을 언급을 드리느냐라는 말씀 드리면 하나케미칼도 하나그룹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회사격이 한화죠. 그런데 하나케미칼의 김승현 회장님의 장남이 또 여기 경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하나는 대표적인 방산업체이지만 태양광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그 성과 부분을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룹의 역량을 상당히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그룹은 아직 회장님이 젊으시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선폭에 대해서는 조금 먼 시간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경영권 승계 작업은 하나케미칼을 통해서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에서 굉장히 강하게 밀어주는 부분이 있고 그 실적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와질 수 있는 범위다. 어찌됐건 그러한 모든 해석은 누가 한다?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데 수급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럼 향후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도 놓고 보셔야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림이 좀 어렵네요. 어려운 부분인데 뒷부분의 마지막 타임에 추세 강화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존 추세에서 강화되어 있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1봉으로 놓고 보시면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지 않느냐. 큰 폭의 양봉도 이렇게 나와버리고 이렇게 되면 부담스럽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개선된 폭이 있고요. 그리고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실 때 월봉은 조금 전에 보셨고 주봉 보실 때 어떻습니까? 주봉 보실 때 부담스러운가요? 부담스럽지 않죠. 여타 종목군 대비해서 이 하나케미칼의 주봉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는 큰 부담 요인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오히려 또 태양광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유가 부분의 연동폭의 양쪽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공개방송에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꼭 확인하셔서 앞서 보여드린 종목 분들과 함께 불확실성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포트에서 빨갛게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그렇게 꼭 활용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도 이만큼에서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 부분의 사실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복습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평선을 그랜빌의 매매 법칙을 통해서 이 평선을 배우셨고 이제는 추세 분석 부분이 되는데 추세 분석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 캔들처럼 굉장히 단순하고 쉬우셨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은 놓쳐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은데 쉽다 보니까 쉬운 흐름이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추세선의 강화 부분에서 어떠한 종목이 어떠한 추세의 강화로 인해서 어떻게 시세가 본격적으로 나왔는지 그것을 예제를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두 종목을 또 준비했습니다. 두 종목에 대해서는 종목 명의 노출이 안 돼요. 교육방송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려야 하니까 섣부르게 그냥 아무렇게나 말씀드렸다가는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또 그 종목 교육도 안 받으시고 매매하시다가 망패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교육방송 진행하면서 그 종목은 노출을 해드릴 겁니다. 어찌됐건 맨 끝에 종목분들 추가적으로 노출을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추세선의 강화 부분을 꼭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의 전환 부분이 있고 강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한 방향으로 추세가 계속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 한 방향의 추세 부분이 어느 쪽으로든가 전환이 돼야 되는데 위쪽으로 강화되는 부분, 물론 아래쪽으로 추세가 내려오다가 더 강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강화, 기존 추세보다 변형 정도의 수준이 아닌 강화 정도의 수준의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지 그리고 결과물이 어떻게 돼야 될지 놓고 보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 추세선을 3에서 5% 이상, 위든 아래든 추세선이 쌍방으로 있겠죠. 저항과 지지 라인이 있을 텐데 위든 아래든 추세선을 3에서 5% 이상 벗어난 흐름. 그 흐름이 3에서 5% 이상 형성이 되면 그렇게 되면 신뢰도가 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선이 전환이 되고 강화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단순하죠. 단순한데 이것은 조금 적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보시더라도 추세선이 돌파가 됐어요. 돌파가 됐는데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해석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세선을, 이 두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세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이 추세선 대비해서 3에서 5% 이상의 흐름, 그것이 종가로 형성이 되면 더 좋고요. 그리고 나서 3에서 5 거래일 이상 그 추세선 위쪽, 상단부 혹은 하단부에서 움직임이 나와야 기존 추세를 벗겨내는 흐름이다. 강화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이런 흐름이 되겠죠. 첫 번째에,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상승 추세에서 저항 부분에 부딪혀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다가 어느 시점 딱 되니까 이 저항을 뚫었어요. 뚫고, 그 이후에 그러면서 이 저항이 지지라인이 되겠죠. 그런데 뚫고 나서 바로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다시 강조드려요. 어떻게 해요? 3에서 5% 위에 움직임을 줘야 되고,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위에서 3에서 5 거래일 이상의 흐름이 연출이 돼야만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는 것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 같은 경우에 놓고 보시면 아모리 퍼시픽, 워낙 자주 보여드리죠. 올해부터 해서 대형주 기준에서는, 지금 아모리 퍼시픽의 시가총액도 25조인가요? 그 정도 되는 대형주의 경우에 이런 추세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건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속 추세가 기본 추세, 기존 추세로 형성이 되다가 어느 한 시점에 뚫고 올라갔는데, 3에서 5% 이상, 그리고 3에서 5 거래일 이상의 추세가 나오죠. 그리고 이 추세 라인의 상단부 부분이 지지라인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시점에 쫓아가서 매매를 할 것이냐. 매매가 좋으신 분들은 물론 여기서 움직임, 3에서 5% 이상, 3에서 5 거래일 이상, 여기서 접근을 하시고 단기 고점 부분을 형성을 시킬 때에 차익 실현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것은 2평선을 같이 놓고 보셔야 되겠죠. 5일선이라든가 10일선 기준. 다만 여기서 처음 고점을 찍을 때 이 고점이 저항선이라는 건 인식을 못합니다. 여기가 고점이 될지, 여기가 고점이 될지, 여기가 고점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가 좀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추세 부분이 형성된 이후에 눌림이 나타나면 추세 상단 부분, 여기죠. 여기가 새로운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지되는 것이 확인될 때 여기서 접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쫓아 들어가시는 것과 여기서 편입을 하시는 것과 어떻습니까? 거의 가격대 라인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어차피 고점에서 만약에 차익 실현을 못한다. 그럼 기간 조정이 있을 때 또 가격 조정이 있을 때 속을 많이 태우시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에서 5거래일 이상 또 3에서 5% 이상의 상승률이 나올 때에는 새로운 추세가 있다. 그 새로운 추세를 이탈시키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러한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다. 무엇을? 편입을. 그리고 이 추세 라인과 첫 번째 형성된 추세 라인을 평행으로 그어주게 되면 새로운 추세 라인이 되죠. 그래서 그 범위를 부딪히고 오버슈팅이 나올 때 이런 구간에서 차익 실현. 어려워요? 이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구간에 차익 실현, 문자세인 다 나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추세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그 추세 내에서 흐름을 주기 때문에 한 번 이러한 추세 강화 부분만 포착을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도 과연 그렇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추세의 전환 부분, 하락 추세에서의 전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종목별로도 이러한 흐름, 하락 강도가 좀 더 강해진다는 부분만 이해를 하시고요. 추세 전환 강화 부분에 있어서 앞서 설명드린 그 내용의 재차 설명 부분입니다. 전환과 강화 거의 뭐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지지 라인 부분 있죠? 이 지지 라인 부분. 돌파했을 때 처음에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만 눌려졌을 때 지지 라인 형성하는 부분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코에이 일봉차트 위쪽의 흐름 그리고 나서의 추세 강화 부분. 그리고 CJ대한통은 이 위쪽의 돌파 흐름 그리고 나서 돌파 이후의 지지 라인에서의 편입 그리고 나서의 흐름.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아모레지 마찬가지. 그리고 아모레지 일봉차트에서의 추세 강화 부분에서의 흐름. 전부 다 추세 강화 이런 부분만 한 번 이해를 제대로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상당한 시세를 낼 수가 있겠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추세 강화 부분. 다시 돌리는 부분. 이렇게 해서 유닛 테스트도 이제 시황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세 강화 부분으로 형성될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일봉차트를 좀 멀리 보셨을 때 형성되는 구간. 그리고 하나케미칼 어떻게 돼 있죠? 추세 강화 부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 역시 보시고.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 강화 부분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종목 보여드릴 텐데 이 종목이에요. 추세 부분 굉장히 강화될 수 있고 목표 라인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죠. 그리고 이 종목, 별개 종목입니다. 각각의 두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장기 추세에 지금 돌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엄청난 시세로 연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비법 강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못해드렸는데 11시입니다. 제가 지금 막 뛰어갈 테니까요. 11시 기준에 8.15 TV를 통해서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해드립니다. 지금 다 못해드렸던 교육방송 또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내일 장중에 8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실시간으로 무료 교육방송과 함께 종목 포착하시는 방법 교육해드릴 겁니다. 꼭 참여하셔서 수익률 꼭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8.15 TV의 윤정규였습니다. f jó 캔시 깃 atroc 공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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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